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최근 미국 특송업체 페덱스의 네덜란드 기업 TNT 인수가 시장 경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페덱스는 지난 4월 7일 공식 발표를 통해 TNT를 44억 유로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사업이 택배에 의존하고 있다며 페덱스의 TNT 인수가 택배업계의 효율적인 경쟁을 침해하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덱스는 지난 2013년에도 UPS 인수를 추진했다가 EU 경쟁 당국의 승인 거부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